오빠야, 나 다이어트하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살 안 찌는 피자 만들어도 안녕하세요, 자취요리 딩고예요 마트에서 500원에 산 팽이버섯 꼭지를 잘라서 먹기 좋게 손질해요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고 물기를 빼요 계란 세알을 깨요 소금 5분에 2스푼 넣어요 대파도 송송 썰어 넣어요 계란을 풀어주세요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올리브오일을 넣고 팽이버섯을 동그랗게 깔아줘요 어느정도 숨이 죽으면 준비한 계란물을 부어줘요 7분 정도 기다린 후 칼로리가 낮은 토마토 소스를 넣어요 그 위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요 뚜껑을 덮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히면 완성이에요 대박, 너무 맛있겠다 불이 먹다 하나 주고도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 똑딱